30과 거기에서 태권도를 배울 수 있어요? 대화 1 여보세요? 거기 외국인력지원센터지요? 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에서 태권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? 네. 일요일에 태권도 수업이 있어요.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는데 괜찮을까요? 그럼요. 일요일에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화 2 저기요. 태권도 수업을 듣고 싶은데 태권도 수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저희 센터는 처음이세요? 네. 처음이에요. 그러면 먼저 이용자 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. 그 후에 상담을 받고 태권도 교육을 신청하시면 돼요.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오셨어요? 네. 여기 있어요. 3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1번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? 2번 거기에서 어떤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요? 3번 무료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. 어떻게 오셨어요?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.